자 그러면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1868년에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모듬을 도굴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통상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오페르트는 그 당시 1868년에 통상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전에도 한번 요구를 했다가 또 거불당했거든요 그런데 또 거불을 냈어요 두 번이나 거불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페르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 미국의 자본주의 세력들과 그 다음에 프랑스 선교사에 지원하래 충청도 덕산에 있는 남영군의 모를 파헤치러다가 나중에 실패를 했거든요 하여튼 그걸 통해서 흥성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유예를 가져와서 믹교에서 통상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막 파다가 문제점이 생긴 게 뭐냐면 양반의 그 당시 무덤은 해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더라도 이 해벽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이거 콩크리트보다 더 두꺼워요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뭐냐면 포크란을 가지고 파도 부서지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뭐 삿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땡땡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날이 밝아지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결국에는 도망쳐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 자 이해로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조선 정부 안에서 통상수고 거부 정책을 한층 뭐냐면 확보해졌다는 거 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정부는 병행양유 이외에 강화도 해안가에 많은 포대를 설치하고 전국에 모집한 포수들을 상비군을 구성하여 방비를 튼튼했다 자 그런 도중에 이제 뭐가 터졌냐면 신민양유가 터졌죠 자 신민양유의 표면적이 이제 뭐냐면 그것은 제논 션모 사건이죠 제논 션모 사건 미국은 제논 션모 사건을 규실로 강화도를 심략해서 신민양유가 있는데 제논 션모가 이제 1866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지 않고 한참 7년 후에 온 거야 1871년에 이게 이제 일종의 빌민을 삼아서 온 거지 이게 이것 때문에 온 거면 아니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조선은 이미 제논 션모 사건의 진상을 뭐냐면 미국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선에서 박 교수가 외교 문서를 작성해서 조선의 입장을 설명하고 했는데 자 하여튼 미국은 이 사건을 빌민해가지고 다시 이제 배상과 개항을 요구했다는 거 자 조선 정부가 통상 요구를 거부하니까 미국은 최신식 무기를 이제 앞세서 강화도의 여러 포대를 점령하고 강성보를 공격하죠 강성보의 위치가 여기죠 네 여기 자 계속 강성보를 공격했는데 그때 이제 어제윤이라는 인물이 이끈은 조선군이 격렬한 항쟁을 했지만 결국 강성구가 함락했다는 거 그때 이제 조선군은 거의 대부분 전멸했고 그리고 일부 이제 뭐냐면 그 미군들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조선의 완강한 저항이 부대친 미국은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쳤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입점을 때 한번 찔러봤는데 너무 이제 뭐냐면 강력하게 대응하니까 가성비 떨어진다고 해서 다가버린 거죠 자 그래서 둘차의 충돌의 흥성대원군은 서울 종료비호테도 전국 각지의 지점에 척하비를 세워서 통상수요 거부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통상수요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차단해버렸다 그러니까 통상수요가 옳다 그러다는 것조차도 얘기를 못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만든 척하비를 이제 그 옆에 있거든요 그 때 만들어진 건 아닌데 이건 모형이에요 부산 가덕도에 있는 모형을 찍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하친하는 것이오 하친을 피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거다 자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셔야죠 그 양이침범 비전지카 주하매국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전 오래된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현재 우리 지역에 가까운 곳에 척하비가 남아있는지 조사해보자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척하비가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이모글라한테 다 뽑혔는데 그때 하나 딱 남았어 하나 남았던 것이 이제 일제강정기 때 있었던 거거든요 계속 갔는데 그때 일제강정기 때 이 척하비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오래된 사진의 척하비는 일제강정기 때 찍은 사진이야 그때 근데 그 유일한 그 척하비 하나가 뭐냐면 전쟁 중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없어졌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독도에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모형만 도는 것 같아요 이건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강성본 전투나 조선군 보는데 여기 보면 포함의교라는 게 있어요 포함의교는 이제 한포의교라고 또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개항할 때에 미국이 폐지제도를 입고 와서 이제 좀 겁을 주니까 일본이 개항을 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설레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아시아함대는 군사적을 입고 와서 한번 조선을 이런 식으로 찔려봤어 자 그래서 이제 강화도를 점점하고 기다리면 일본의 경우처럼 조선이 개항할 줄 알았는데 조선은 개항을 거부하고 걸사적으로 한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할 때는 지금 소수의 병력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선을 상대로 싸울 수도 없었고 한번 이제 조선 자체를 이제 중국의 기항기 정도 생각하고 한번 찔려봤는데 너무 뭐냐면 강하게 반발하니까 결국에 물려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서양인 입장 올 때도 좀 약간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찔려보고 그냥 정하면 물려놨던 이유가 여러 가지 또 자국 사정도 있었어요 파앙스 같은 경우에는 월남을 경영했고 인도차니라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정신이 없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남북전쟁 이후에 서부개척 시대였어요 국내 개발회도 생겼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러시아의 남아정책 방지용으로만 했고 또 인도 예란도 일어나고 러시아는 연해조개책도 있었고 등등해가지고 서양인 애들이 한번 찔려보고 만 거야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그때 흥성대원군이 자신감을 이제 뽕뽕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척하비를 만들고 이제 결사항전에 뭐냐면 의지를 이제 청구했죠 원래 이제 척하비를 나중에 임오군란 때 다 뽑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통상수교 거부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문제 풀다가 오외로 이제 좀 엮어져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제가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감답 형식이기 때문에 각자 풀어보시고요 이런 문제도 그냥 쉽지만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막상 쓰라고 하면 또 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는 연습도 피해 자 그러면 이제 금성교과서를 이제 보죠 금성교과서 흥성대원군의 이제 여기 보면 병인박해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의 병인박해 내용은 좀 약간 여기는 자세히 설명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집권 초기에 흥성대원군은 비교적 천주교에 간대했다 그날 선교사 도웅으로 프랑스 외국을 끌어들어 러시아의 위협을 막고자 했다 그날 러시아가 이제 두만강의 옆에 녹두두로 하는 섬도를 점령하고 그랬다 보니까 이런 러시아의 위기식 위험을 느낄 수 있을 밖에 없었죠 그러나 조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천주교 금지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에 흥성대원군은 1866년 본격적으로 천주교 탈압했지만 9명의 프랑스 성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참여해 당했다 이게 병인박해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천주교 신자 남종서의 판결물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제논 순모 사건 있죠 1866년에 제논 순모 사건인데 고정실력에 있는 제논 순모 사건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이때 평안도 관찰성 박교수의 주도에 당군과 주민이 합사하여 제논 순모 사건을 불태웠다 이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병인량을 볼게요 병인량의 사료에 더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베이징 주지의 프랑스 교사 베르네 경고서항이죠 그래서 여기 경고는 있는데 조선의 국왕이 프랑스 신부를 잔인하게 살해는 날이 곧 조선 최후의 멸망이 나뉘었다 내가 이제 가서 조선 정부를 출정할 것이다 이후 본관은 중국이 조선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그 당시 이후부터 본국과 조선과의 전쟁이 있다가 간섭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해서 중국한테 이렇게 보낸 그 선언이야 근데 중국이 그때 이제 답변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예전부터 속방이다 그렇지만 자주의 나라다 이렇게 했어요 자주의 나라 왜냐하면 자주자고 하는 것은 속방이지만 속국이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나라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독립으로는 보지 않지만 자주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하여튼 병행량의 전개 과정이 있는데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1차 침입, 2차 침입인데 한번 좀 볼게요 자 프랑스는 강화해업을 거쳐서 한강을 거슬러나 양아진에 있는 수를 탐색한 후 청으로 돌아갔다 이게 1차 침입이야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쭉 들어온 거죠 양아진 양아진이라는 곳이 지금 오늘날 마포일 때거든요 여기가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뒤에 이제 외국인도 많이 살았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여기 뭐 나루, 이게 진짜가 군사진짜라 아니라 보통 노랑진 할 때 나루투 있죠 나루투 진짜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까지는 바닷길이에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게 수심이 길어, 깊어, 한강이지만 근데 여기 양아진에 오면서 수심이 갑자기 약해지거든요 약해지니까 깊어졌는데 수심이 여기 얇아져 그래서 이게 얕아지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닷길, 바닷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얕아지면 이제 여기를 강배로 옮겨 타야 돼 이 양아진이 여기에서 중요한 나루투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바닷길하고 강길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산업이 상업을 번성했던 곳이에요 양아진이라는 위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 양아진에 외국인도 많이 살아 외국인도 하여튼 이때는 그냥 참색했다고 보시면 돼요 침략보다는 그래서 이어서 이제 2차 침입이 있는데 이어서 강화도에 침입하여 각꼽지를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한강수를 봉쇄했다 각꼽지의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지도도 좀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좀 이해가 공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딱 이렇게 봉쇄하면 여기 서울에 들어가는 배를 통제할 수 있잖아요 꽤 돼 있고 문수상성의 한성군 부대가 프랑스군에 맞섰으며 정족상성의 양영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승리했다 결국에는 기세를 꺾인 프랑스군이 한 달 만에 철수했고 그래서 퇴각했던 프랑스군은 외교장강의 행궁 외교장강의 행궁 외교장강의 행궁에 주요 건물을 불태우고 위기를 비롯한 외교장강 도서 등 기중한 문화재와 재물을 낙다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뭐 외교장강 도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페르트 남양군 도굴 사건인데 요거 좀 자세히 돼 있어요 요 내용이 좀 볼게요 자 독일상의 오페르트가 둘 차례나 조선에도와 통상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그래서 이 오페르트는 미국의 자본가와 프랑스 선교사의 지원을 받아 충청도 덕산에 있는 흥성대원군의 아버지 남양군의 모를 도우라 했다 그래서 남양군의 유예를 믿기로 삼아 통상군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이제 주민들이 저항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 이 사건으로 조선에서는 서양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흥성대원군도 통상수교 고불 정책을 뭐냐면 강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신미양유 전개에 관련된 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원래 미국이 제너로선문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조선과의 통상수교 이용하려고 했다 청을 통해 조선과의 교섭을 실패하자 미국은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져 강화를 처리했다 그러니까 제너로선문사건은 이제 일종의 핑계고 여기 조선이 계속 교섭을 하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쳐도 온 거죠 통상이 잘 안되니까 이게 배경이야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체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871년에 어제 온 노존스 제독이 입고 있던 미국 함대가 강화협을 접근하면서 조선군의 폭격을 주고받으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무력 충돌 이후 추진된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강화도로 삼국하여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면서 강성보를 공격했다.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초지진이 있고 그다음에 덕진이 있고 여기에 강성보가 있죠. 이렇게 차례되는 공격을 한 거예요. 강성보에서 어제 온 이끄는 조선수비대가 별사 행정을 했지만 미국은 우세한 저조하고 강성보를 점령했다. 결국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며 조선과 통상수교 조습을 가능성으로 여겼으나 결국 실패하고 맞았다. 그리고 그 밑에 척하비가 건립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척하비 내용이 있죠. 그래서 병행령 때 성형오랑크가 침입해보는 것인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하친을 주장한 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며 그들과 교육하는 나라가 망한다는 글을 반포해서 통상수교 거부의 위지를 강하게 청년했다. 그리고 이거는 근로 발표한 거고 그들은 그 당시에 딱 발표하면 끝나잖아요. 대중미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흥성대원군은 신민양요가 끝난 뒤 병행령 때 반포한 글을 새긴 것을 척하비, 그리고 사진 있죠. 전국 각지에 건립했다. 그걸 통해서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 걸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으로 조선은 중국, 일본과 달리 서구 열강의 무역 침략에 일시를 저지할 수 있다. 이게 결과인데 여기부터 한계가 있죠. 이게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조선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이후 서양 열강들의 개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흥성대원군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렇게 있는데 오페로토 서신 답변 같은 거 있죠.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그딴치로 하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흥성대원군과 미국 사연관의 협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 통원학습이 있는데 이거 보면 역교론에 통원학습 관련된 문제 만들 때 나중에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문이 좋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대인 교과서를 좀 볼게요. 미대인 교과서의 내용은 배경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당시 신민영역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보죠. 병인밖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볼게요. 1866년 연애주를 차지한 러시아가 러시아가 연애주를 차지한 배경은 세계가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거 뭐죠? 제2차 하편전쟁 당시 영국 프랑스 사이의 베이징 조역을 알싸는 데 있고 연애주를 차지했죠. 연애주는 여기 있죠. 조선이 있으면 이렇게 대충 그려요. 여기가 연애주야. 그래서 연애주라는 말 자체가 바다의 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이제 성남이 넘어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블라디포스트쿠 있죠. 여기가 중심 도시인데 원래 이 도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가 나중에 이제 계획 도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 이제 블라디포스트쿠를 만들고 나서 만들 때 조선인들이 많이 여기 참여하게 되죠. 노동자였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조선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여기에 극동함대를 배치시키는데 이 블라디포스트쿠는 러시아에 4개 부동왕이 있어요. 4개 부동왕 중에 극동지역에 있는 부동왕이죠. 그래서 전략적인 어떤 요충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애주를 차지하니까 이제 조선에서 위기식을 느껴. 예전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국경선을 안 맞닿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경선에 맞닿아 있고 특히 국경선에서 이제 보면 두만강에 무슨 섬이 있었냐면 녹두도라는 섬이 있어요. 녹둔도 이 녹둔도 섬은 있었는데 이 녹둔도를 이제 영돌 상실해. 네,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뭐냐면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죠. 영돌 상실. 그래서 녹둔도는 이순신이 한때 이제 여진중을 막기 위해서 젊었을 때 여기에 뭐냐면 군사기지의 이제 수장 역할을 했던 경력이 있죠. 하여튼 자, 그러면 내용을 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홍성대원군은 국내에 있는 프랑스 성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성 공연을 했고 러시아에 맞추려고 했다. 이 내용이고 이 앞에 언급하니까 좀 건너뛰고요. 이 뒤에는 병인바퀴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각자 읽어보시고 자, 남현군 관련된 내용의 도굴미수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이제 미국 함대를 신민양류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너럴 션버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민양류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어 신민양류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결과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국이 초지진을 이제 함락하고 방송국을 공격해오자 어재훈이 이끄는 조선수비대는 경련화 상쟁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선의 군은 수백 명이 전사했는데 미국은 이제 장교 한 명하고 세 명 막 다 전사를 한 거야. 그때 이제 어재훈 장군이 뺏긴 깃발 있어. 이게 이제 숫자기죠. 앞에 언급했던 대장기인데 이게 이제 숫자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제 도와왔죠. 장기 대역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미국이 연이어 공격을 검토한 흥성대원군은 사양의 통상 수요 뭐냐면 거부 위주로 아, 여기 여기를 읽다가 갑자기 넘어왔네. 다시 읽을게요. 조선수비대는 경련한 항쟁을 벌였지만 패하고 맞았다. 자, 그러나 이제 흥성대원군은 대원군은 민심을 먼저 결속시키고 장기전에 대비하고자 미국을 악박했고 결국에는 미국이 원래 이제 조선을 개항하려고 했는데 포함의 교체로 잘 안됐죠. 그러니까 그 쉽지 않아 판단하고 물려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원들 흥성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도 뭐 토론용 문제 만들 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있고 자, 동화교과서를 보죠. 동화교과서. 자, 여기 보면 병인박혜하고 전용 셔모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의 불안감 이런 거 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병인박혜의 배경이 됐던 것이 이거죠. 청이 천주교를 탄압한 소식이 전해지자 흥성대원군은 천주교 탄압을 했었다. 자, 이때 이제 천주교 탄압 관련된 내용에서 일어난 사건을 교환이라고 하죠. 교환. 중국에서는 안자가 사건이란 뜻이야.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냐면 제노 셔모 사건이 있죠.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병인양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내용을 좀 볼게요. 통상수교 고분증이 강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프랑스 군이 철수한 이후 조선은 천주교도가 내부에 호응한다는 판단하에 철저하게 수색과 처벌했다. 예전부터 그런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병인박혜 인원할 때도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에 대해서 약간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무슨 공포감이냐 외세를 끌어들어서 뭔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한다. 그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사용 백서사건이죠. 19세기 때 일어난 이거는 좀 나중에 제가 정근대 시대 때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처벌했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이제 뭐냐면 교육을 수용하는 것은 조선의 서양물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양물품의 교육을 적발된 자는 서양이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처럼 조선 말투 지금 한국 말투 쓰면 막 죽이는 것처럼 이거하고 이제 좀 비슷한 행동을 이제 뭐냐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이항론 한 사람이 통상 반대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생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서양 상품의 유입을 유입이 서양 세계 경제적 침투도 파악하고 서양의 군사적 침략뿐만 아니라 침략뿐만 아니라 경제적 침략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이때는 이제 유상들하고 이제 뭐냐면 흥성대원군이 짝짝꿍이 잘 맞았어. 이 부분만 한정돼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위전척사업 운동할 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강화를 내세우자 나서다 볼게요. 자 병행령을 이외에 흥성대원군은 본격적 군사를 강화했다. 어 여기가 이제 우선 황수군의 격정지자 한소가 들어가는 길모인 강화도의 군비진강에 나섰고 그리고 강화도의 군형인 직무용을 위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조총 조총병인 포군을 배치하면서 무기와 저함을 수위했다. 자 여기가 이제 병행령의 군사력 강화 관련된 내용이야. 요거는 이제 좀 앞에 있는 내용과 더 추가된 거죠. 여기가 없는 내용이죠. 앞에 있는 교과서하고 그리고 1866년 오페르트가 흥성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모를 도굴항으로 실패했고 요게 앞에서 언급했던 전국 각지의 지방의 포군의 본격적 포군을 본격적 배치했다. 그래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에 흥성대원군의 국방정책 써가면 요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병행령률 이후에 국방정책 강화정책 그러면 요걸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시도도 있었다.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서적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자기도 서양식 무기가 뛰어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해포를 제작하고 각종 화포를 개발하고요. 그리고 요게 보시면 알겠지만 수해포라는 건 기래요. 기래요. 기래. 기래 아시죠? 기래는 배가 이렇게 도우면 항구 부근에 떠들고 기래를 매달며 기래에 부담지면 배가 폭발되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기래포인 수해포함께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함선천을 이용한 면제품 각을 만들었다. 증기기관을 만들어가지고 함선을 띄웠는데 이게 항구 부근에 지금도 가라앉고 있죠. 나름대로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시도는 했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군비 조달을 위해서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통행세를 징수했다. 이거는 우리가 경복궁 공선원을 만연하기 위해서 통행세를 징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있지만 군비 조달도 있어요. 군비 조달. 자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권북궁 공사를 끝난 후에도 원납점을 계속 지으니까 원납점을 권북궁 공사만 생각하는데 군비 진대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책이 없는 동화책이 있는 거예요. 자 신민혈구가 일어났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신민양육 이전의 가정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은 제너리 샤모 사건에 대한 해명을 듣고 이때 조선 측에서 바뀌어서 해명을 시켰는데 그 당시 조선선원의 구호 문제를 협의하게 조선의 사실의 파견을 결정했다. 1871년 베이징 주지의 미국 공사는 청을 통해서 조선의 미국 함대의 파견과 협상의 의사를 통보했다. 이게 뭐냐면 조선은 미국과 협상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리 온 거죠. 그래서 신민양육 관련된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접체 이 뒷부분만 볼게요. 미국은 강화도를 점령했으나 조선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개항을 요구하는 서안만 남기고 돌아간 거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제 연장군의 수작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모 군란 척하비가 이모 군란 당시 일본 공사 요구로 철거됐다. 이렇게 있는데 일본 공사 요구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흥성대원군이 자기 아버지 고종이 자기 아버지를 되게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받고 강화도 답사하게 한번 보세요. 이것도 현장학습 관련된 문제 내면 딱 좋겠네요. 딱 보니까 문제 내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동화교관서가 제가 좋은 게 뭐냐면 사료가 되게 많아. 사료가 특이한 사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사료 학습하기는 되게 좋군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은 성원 정의를 주도한 인문이 누군지 써라. 흥성대원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료 2번은 밑줄 지는 부분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아직 보고도 없는 곳이 있다. 어찌 명령을 경향하지 않고 강박만 하고 있단 유생들이 성원 철폐가 많고 또 그 당시 지방관들도 동문이잖아요. 성원 출신이고 그 다음 보니까 보고를 안 하는 거야. 나중에 보면 앞에서 읽은 것처럼 흥성대원군이 요구에 대해서 처벌하는 만약에 지방서정들이 보고 안 하면 처벌하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통상수교고본 측정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을 바탕으로 조선정부가 서양의 통상수교 요구를 거부한 가득이 무엇인지 통해 보자. 자 여기에서 볼 땐 각자 읽어보시고요. 이때 보면 서양의 물품과 천주가 들어오면 조선의 풍습이 타락하고 재산이 고갈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가 교환이라는 논리 있죠. 손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아니 손으로 생산한 공산품과 땅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서로 교환하면 결국엔 농산물을 교환 수출한 우리가 막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농산물이 유한한데 땅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건 무한하잖아요. 자 이런 논리가 우리가 위전척성운동할 때 체육현이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현 이전부터 이미 흥성대원고 때부터 주장했던 거야. 이학년아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료들 관련돼서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뽀샘을 보죠. 뽀샘 관련된 사료는 제가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만 읽어볼게요. 내용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항선 출몰과 위기식이 심하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 국제정세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 개 다 관련된 내용이니까 건너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읽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청이 두 차의 아편전쟁을 패하자 조선사에서는 사양세액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다. 그것도 단지 수도가 서구 열광에 점령됐을 뿐만이나 이게 이제 2차 아편전쟁이죠. 앞에 이제 우리도 알고 있었죠. 사전을 사전을 파견해서 조선정부의 급하 대상인 그만된 천주교가 조선에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2절차에 천주교 서양신부들이 조선 국내에 자주 들어온 거라면 서양상품들이 몰래 들어와 항양국판 한국판에 거래되기도 하였다. 자 이에 이제 천주교 급하하고 양하 유입을 언급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게 이제 뭐냐면 위전척성 아니 위전척성 운동 관련되어 있고 통상수교 거구정체 배경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항성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항성들은 제주도 울릉도 등 여러 섬을 측량하거나 우리근에 접근하여 전탐하고 해도를 이제 작성했다. 자 이런 행위는 조선의 조건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였다. 심지어 이들 이항성은 조선정부의 문호개방과 통상수교 요구했다. 통상수교 요구했다. 자 이에 조선정부는 조선과 청라의 외교관계대에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제 제너로 쇼모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가운데 미국 무장상선 제너로 쇼모가 1860년 8월에 발언하기 좀 그러네요. 그래서 조선을 향했다. 제너로 쇼모는 평화적인 통상보다 왕릉도굴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 만큼 중부장하여 평양의 봉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중국 상하이 등지에서 활동했던 불량한 국제적 투기꾼 사이에 조선의 왕릉은 숭고되어 있으며 그 안에 시신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등의 소문이 파괴했다. 이어서 제너로 쇼모는 조선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국인 시험조사 토머스의 안내를 받아 대동강에 거슬러 평양의 만경대까지 올라가서 조선관리에게 통상을 요구했다. 이에 조선층은 정부의 방침을 들어 통상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제너로 쇼모 사건들은 총을 쏘며 민간을 약타면서 조선을 가두는 행포를 부렸으며 이에 분노한 평양 국민들이 제너로 쇼모 사건을 침몰했다. 제너로 쇼모 사건에 대한 전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페르 도구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관련된 내용이 없죠. 교과서에 읽어볼게요. 러시아 역시 만주 동구부터 러시아 조선 접경까지 점령한다는 계획안에 남쪽 내용이 시작했다. 그래야 러시아 군안들이 동해 연안에 자주 나타났으며 심지어 1864년 이후로에 러시아인들이 경운구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내놓았다. 이는 조선정부에 매우 큰 유혹으로 비쳤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는 성성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러시아 남을 막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프랑스 선교사 소극적인 태도와 대사소 관료들이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들하고 왜 손을 잡으려고 했는가 그거에 대한 배경선명이 여기 나와있어요. 러시아의 통상요구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인양유하고 신민양유인데 여기 부분은 병인양유의 배경이 됐던 병인 박해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랑스 국내 사정이 나와있는데 볼게요. 그래서 1866년 6월 10일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이끄는 세척의 군함을 확인해 조선의 침공에 나섰다. 이는 오랫동안 프랑스 정부가 받았던 것이다. 특히 나폴레옹 3세가 직권하면서 청나라와 베트남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랑스 베트남 전쟁을 익힌 가운데 그 여세를 모아서 조선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영국과 미국의 디지셀 병인 사업을 비밀으로 조선을 굴복시키면서 자국 정부와 군부의 심항을 시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심지어 그대의 프랑스 신부 9명의 대가로 한영을 점령하고 9춘명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 배경 프랑스 정부의 입장이 나와있고요. 이 밑에는 프랑스 함대하고 싸웠던 신민양유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가정이니까 넘어갈고요.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정들 쭉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미국도 조선 문제에 관심이 있는 내용인데 미국의 신민양유 당시에 조선에 대한 인식 이걸 볼 수 있는 게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도 오랜전부터 조선 문제에 관심을 뒀다. 이미 1854년에 일본을 강제 개항시킨 정원 가진 터에 남북전쟁이 끝나자 대아시아 정책을 강화해갔다. 미국의 팽창주의가 다시 고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 미국 정부는 제1차 조선 원정에 돌아온 프랑스 한대부터 제노션모브의 격침정부를 입수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구실로 여섯 차례 조선에 배상금 지불과 통상조약을 요구했는데 흥성대웅군이 이를 거부하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했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미국이 피해가 적음에도 조선 정부의 단호화의 의지와 조선군의 거센 저항에 물러나고 많았다. 당시 미국이 물러나면서 승리는 승리했으나 누구 한 사람도 그다지 자랑할 것도 못하며 못되며 누구 한 사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승이었다. 이렇게 했죠. 이거는 미국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발언을 발치한 것 같아. 그만큼 우리가 자랑스럽다. 민족주의 국보 같은데 하여튼 그건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이렇게 있는데 척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구체적으로 적혀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해 두세요.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볼게요. 정보는 두 차례 이제 서양 원앙캐를 침략을 거꾸면서 병익양요일에 추진되었던 척합의 건립을 앞장섰다. 위전척사 유인들도 서양 물건을 찾아 불태울 것을 요구하면서 군사양성 내치의 원활 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내치라는 것은 얘네들의 논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얘네들의 논리가 뭐냐면 내수양이론이에요. 내수양이론은 마음을 잘 닦으면 스스로 뭐냐면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다는 개같은 논리인데 그 당시에는 성리학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렇게 주장했어. 내수양. 북벌년도 그때 송시열 같은 사람이 내수양이론이니까 북벌년도 주장했고 이런 것들 자 하여튼 일반 백성들 역시 미국함들의 강화수로 공세 미국함들의 강화수로 강화 그러니까 식량량을 생기고 물가가 오르자 상향이 되는 거부감이 강해졌다. 그래서 도성 변화가인 종로 내걸이 비롯한 전국 국통유지에 척합이 세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다시 해남 에듀 쪽으로 넘어가서 강화도 조화와 관련된 전후 상황을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강화도 조화 전후 해에서 그 당시 청량하고 일본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했는데 이게 중국사 할 때 같이 살펴보겠지만 양무 운동이 그 당시 일어났죠. 1860년대 그래서 양무 운동을 했던 게 중채소형이죠. 중국의 전통 유교사 사회과학 기술 받아들이는 논리고 그 다음 일본은 그 당시 1868년에 메이유신이 다행되죠. 그래서 여러가지 개혁을 진행했죠. 이 부분도 일본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때 내거였던 논리가 뭐냐면 문명개혁은 문명개혁은 어떤 의미냐 여기 문명이라는 것은 사양의 문명이에요. 그래서 사양은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화나 사상도 우리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야만 상태에서 사양의 문명을 받아서 개혈한다.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야만이기 때문에 사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개혈하는데 그때 사양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사양의 문명을 전체로 수용하자는 논리야. 이런 중채소형적인 논리가 이제 후에 온공개혁화에게 영향을 주자. 이거 이거 뭐야 옹공개혁화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급진개혁화에도 문명개혁화에 영향을 주죠.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갈게요. 자 메이전 유신유의 일본은 조선에 새로운 국교 수입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일본하고 교린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외도 막고 하고 근데 19세기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사나 이런 다 단절이 돼요. 한동안 이제 좀 소원해졌죠. 그리고 메이전 유신유의 일본은 이제 새로운 정보를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뭐냐면 너하고 국교를 맺고 싶다. 그래서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이걸 서계라고요. 근데 이제 서계를 보낼 때 절차가 있어. 그래서 조선국의 때는 서계를 보낼 때 주로 이제 직접 일본 애돔 막고가 중앙 우리나라 중앙정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대마도를 거쳐서 외관에 접수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조선정부에 직접 보내려고 했고 그리고 서계 방식에도 문제 있어요. 표현에도. 거기 보면 일본을 황제국으로 친하는 정통적인 외교 음식에 어긋나는 문서를 보냈죠. 그러니까 조선은 접수를 거부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용어에 보면 조신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칙이라는 거 일본이 왕을 황제로 보고 전제한 용어잖아요. 그리고 조선에서 발급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신인을 새롭게 만들었어. 새로운 도장을 만들어서. 일본이들은 도장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도 도장을 찍고 있죠. 하여튼 전화를 주장을 칠까 전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결국 전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겼죠. 그래서 그때 쫓겨났던 사이버 다카모리가 자기 고향이었던 사스마 변에 가서 발랄린이 익힌 게 세미나 전쟁인데 이건 일본사와 관련된 의미니까 그때 오코브 같은 직권파들이 전화눈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들도 언젠가는 한굴 쳐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야. 다만 시기가 아니죠. 왜냐면 그걸 쳤다가 청나라가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 아직 국력이 강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대신에 조선은 정복하지 않더라도 조선을 강제로 개항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나 봐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일본은 군함을 보내서 부산에 무력시일한 다음에 초량회관에 가서 무력시일한 다음에 강화도와 영종도를 불법 신입했죠. 했는데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영종도 가서 약탈하고 강화도 가서 초지진을 공격했는데 초지진에서 자의차원에서 포격하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공격해오고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런 방식은 미국이 예전에 자신을 개항할 때 포함의 교육이 있죠. 그걸 그대로 한 거야. 미국이 자신을 개항한 방식을 그대로 조선에 이용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서구 열관과 총에 조선을 개항한다는 양해를 구한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되어갖고 있고 특히 그 당시 이용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 개항해라. 그렇게 검거 선왕을 보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 그래서 이렇게 조선에서는 1873년에 흥성대원구의 권력에 물려놨어. 앞에서 신정을 해야 된다. 흥성대원구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이 물려놨고 그래서 이 사람은 쫓겨났죠. 양주도 갔다고 하는데 벌체도 갔고 그러면서 고종이 직접 정치에 주도를 했죠. 고종이 그 당시에 22살인가 23살인가 그랬는데 예전에 고종이 어질 때는 흥성대원구의 정책에 대해서 보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어떤 어지니까 찬성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점점 커지면서 외국의 중국이나 일본의 이런 흥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대화 계약이 돼요. 그래서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 관련된 서륙도 읽으면서 언젠가 계약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주도하면서 그 당시 통상 개화파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그래서 고종이 이런 목소리를 듣고 때마침 뭐가 일어난 거예요. 운영사건이란 거예요. 만약에 흥성대원군이 집권했더라면 운영사건이라도 미국이나 앞에 있는 프랑스처럼 끝까지 싸우겠죠. 그런데 어차피 한번 개항을 생각한 참에 운영사건이란 하고 일본이 통상 욕을 하니까 중국도 이용장 같은 사람도 통상하면 좋다. 이렇게 하고 바뀔 수도 위견을 올리고 등등 하니까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된 거야. 그래서 고종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보이면서 정부 내 통상 개화에 주장을 하는 박규수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박규수는 나중에 개화파의 비조 같은 역할을 하죠. 박지원의 손자이기도 하고 마침 이런 배경 아래 일본이 운영사건을 뭐냐면 일으키고 개항을 요구하자 정부는 찬반 끝에 강화두 조약을 체결했죠. 1876년 강화두 조약의 정식 명칭은 여기 조일수 조교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결되었다. 이렇게죠. 강화두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은 보통 4대 교린에서 중국과 4대를 맺고 주변의 여진족과 일본 간의 교린 정책을 같이 했잖아요. 그때 맺은 건 근대적 조약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근대적 조약이야. 이때 근대적 조약은 난징 조약이나 이런 조약처럼 뭘 바탕으로 했냐면 일본 애들이 배워왔죠. 망국궁법이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망국궁법. 그래서 그 결과 조선은 일본과 일본과 망국궁법에 입각해서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고 통상을 중심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가서 됐다. 망국궁법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권을 읽어볼게요. 이거는 조미수소통상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연원아들과 수교를 맺게 돼요. 미국이 처음으로 수교를 맺게 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여기 이거부터 할게요. 조선이 맺은 조약들은 어떤 부분이 불평등할까 강화도 조약 관련된 내용인데 보면 조선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에 두 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고 제일 그때 부각이 됐던 게 원산하고 인천이거든요. 원산과 인천을 요구했어요. 일본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들어주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원산은 그 당시 이성계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깝고 인천은 바로 서울 앞이잖아요. 그런데 수신사를 파견하고 나서 이걸 들어줬는데 80년 83년 개항이 됐고 그다음에 불평등 조약의 요소가 이거죠. 영사재판권하고 해양증약권을 인정했다는 거. 해양증약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조선의 연해와 도서 암초를 조사를 해가지고 일본국의 항의자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안증약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 중 요기는 나중에 유사시에 이 부근의 주요 군사기지를 점령하고 왜냐하면 해군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D-2에서 체결된 부속조약 조일소 조교부역과 조일부역 구축 있죠. 그래서 조약으로 일본 상품의 무관세 그 다음에 일본 화폐 유통 사례 무제한 유출이 가능해져 조선이 일본이 조선의 정치적 경제으로 침략한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내용이 거기 밑에 있어요. 이게 조일소 조교하고 그 다음에 부속조약이 있던 조일소 조교부로 가고 조일부역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읽어볼게요. 여기 대일본과 대조선군 본 뒤 우위를 두텁해 한지 여러 해에 되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거야. 우리나라는 일본 에도마코하고 계속 교린 관계를 해줬지요. 그래서 이거는 교린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은 거야. 여기 우리나라 정부 이거에서. 지금 양국의 정의가 미흡한 걸 보게 돼요. 옛 우호관계를 다시 심목을 굳게 다닌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교린 관계를 강조시키려고 한 건데 그런데 일본이 요구했던 거는 예전에 교린 관계가 아니었죠. 이건 만국공법이야. 말이 만국공법이 만국공법은 평등한 관계인데 이 만국공법 체제에서 나신에 일본의 우위권을 약벌려고 했던 거죠. 1관은 역교론의 예전에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죠.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조선국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서 자주라는 말이 있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자주라는 말을 왜 썼냐. 독립이란 말을 쓰지 않았죠. 뒤에 시몬세키 조약에 보면 자주독립 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본하고 그 당시에는 독립이란 말을 안 썼어. 그래서 이건 뭐냐면 청나라를 의식 청나라부터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영향이 벗어나는데 그렇다고 독립을 쓰면 청나라의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청나라도 인정하면서도 뭔가 이걸 청나라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약간 이중적 의미 중의적 의미로 쓸 수 있는 자주 청나라라부터 공격을 안 받으면서도 청나라라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약간 뉘앙스 있는 말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자주 라는 말을 했고 또 여기 만국공법에 있다는 어떤 내용도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강화도 조약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만국공법에 따른 근대적 조약에 굳이 자주국이라는 명문은 아까 필요가 없는데 일본은 추후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중약을 우려해서 자주국이라고 명기했다. 그런데 독립이라고 하기에는 청나라도 직접 공격을 받았으니까 청나라도 인정하는 자주단 말을 썼다는 것. 반면 그동안 일본의 항제풍 등으로 인해 석외 문제 고려해서 조선 측의 주장도 관찰된 점도 있다.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은 조선의 교린관계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조선국의 부산항은 오래전부터 양국 인민의 통상지역에 있다. 보통 조선국의 부산항의 초상회관이나 이런 데서 했잖아요. 이걸 얘기하고 새로 체결된 조교의 준하여 무역산물을 처리하고 이외에 두 곳 이게 원산과 인천한 이게 뭐냐면 요구했지만 우리나라종을 그때 당시에 들어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개항하여 일본군 인민이 왕래 통상 조선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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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자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해언 측량권이 있고 영사 재판과 관련된 규정이 있죠. 일본군 인민이 조선국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하는 것이 조선국 인민에 관계된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군 관원에 심파받는다. 영사 재판권 관련된 그래서 해언 측량권이나 영사 재판권 관련된 불평등한 조약 능력이 뭐가 없냐면 체육대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양쪽의 상황 합의를 받을 때 유리한 것을 제 상국한테 자동적으로 적용한 게 체육대 온대 체육대를 그 당시 일본이 요구를 했거든요. 이거 국제적인 관례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체육대만 거절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개정된 조일통상 조약 때 이게 받아들였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부속조약으로 강화도조약에 대한 부속조약으로 조일수 조교부록하고 조일무역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볼게요. 조일수 조교부록 같은 경우에는 전문 11개조로 구성됐죠.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항구에서 일본군 인민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그대로부터 개선해서 동서남국으로 직선거리 심리에 정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만 오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리 안에서만 일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니면서 조선 토상물과 일본 물품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야. 이거는 한행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른 책에서는 간행의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갈 수 있는 거리를 가능하죠. 그래서 똑같은 말 같아요. 보통 심리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오십리 백리 백리도 제대로 안 되고 지켜지지 않고 내륙통상권이 없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렇게 한 무역을 거루지 무역이라고 하죠. 보통 거루지라는 의미는 우리가 중국사의 조개예요. 조개 조차지보다 작은 도시내 조개가 있잖아요. 중국사에서는 조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루지라고 해요. 여기를 자 하여튼 읽고 그 다음에 일본군 인민은 본국에 통화된 여러 합해를 조선의 인민이 뭐냐면 인민이 보호하고 있는 물품과 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화폐 유통권은 됐죠. 일본화폐 유통권.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일본화폐가 엔화죠. 엔화가 전 지역에 유통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개항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거루지 무역 안에서는 일본 애들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조형물 구축을 볼게요. 이 조형물 구축을 하기 전에 용어를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실차 교과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율통상 장정이라고 해요. 장정이라는 말은 중국하고 우리나라 간의 관계에서 속국 간 상국 간의 관계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약인데 하여튼 조율통상 조약 또는 장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율무육 구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맞느냐 똑같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조율통상 장정이라고 확인하고 조율무육 구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뒤에 조율무육 규칙이 한 번 또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개정된 것은 교과서에 15년 개정 교과서나 조율통상 장정이라고 이걸 개정 전에 조율무육 구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이걸 좀 그래.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둘 다 개정되나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조율통상 조약으로 했고 개정된 조율통상 조약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용어상 구별하기 위해서 이때 조율무육 구축이라고 나중에 개정된 이후에는 조율통상 장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어는 동일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두 번 개정했죠. 1876년에 한번 개정됐고 이게 중간에 조미통상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뒤에 설명했지만 82년에 1882년에 맺게 되고 이게 영향을 체육대회 업계에서 1883년에 한번 개정했어요. 이게 또 그래서 이건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조선국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국 인민은 쌀과 작곡을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쌀에 무제한 유출이 가능했다. 그래서 일본이 개항후에 제일 요구했던 게 쌀이잖아요. 일본이 공업하는 과정에서 젊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쌀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뒤에 얘기했지만 보통 일본의 폰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쌀가 교환하는 면포와 미면 교환체제가 형성되죠. 면직물 가져와서 쌀가 교환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본국 정부의 성박들은 항구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없는데 무관세 무관세 좋아할게요. 그래서 이건 아까 볼게요. 이게 내용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빠져있어서 제가 이거 교재는 근현대가 심화사 자주예요. 그래서 좀 약간 자세히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 책들 묶고 사료를 첨가해서 만든 거거든요. 교과서 자료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가 7조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국 성박은 항세를 나빠하지 않으며 여기까지 있는데 수주의 상품에 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무관세 조약이야. 무관세 무관세 이게 처음에 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했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는 조선 정부가 간세라는 개념을 잘 몰랐어. 그래서 이걸 한 거야. 조선 정부는 그 당시 항구 과정에서 뭘 거뒀냐면 2금을 거뒀죠. 통행세를 통행세를 걸었어. 이 2금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한국에 걷는 게 통행세잖아요. 그 세금을 2금이라고 하는데 2금을 거뒀어. 대전에 일본 간의 어떤 도림관계에서 외관에 있으면 외관에서 나온 한국상인들에게 2금을 걷는 간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세는 개념 없고 그냥 2금을 거둔 거야. 간세는 어디에 부과되는 거죠? 이거는 물품에 부과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거였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후에 2문 지나는 곳에 해관 수세 사건이 원인이 되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예전에 갈려도 우리가 교린관계만 염두에 두고 그 당시 한국상인들이 교류를 해서 거리에서 벗어나면 2문이 벗어나면 거기에 2문이 밖에서 세금을 거뒀거든. 그런데 일본상인들이 그거 반반한 거야. 세금을 거두면 일본 물건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 팔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충돌해가지고 결국에는 일본의 요구대로 받아들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했고 일본의 관계가 예전처럼 교린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예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예전에 교린관계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두문진 해관 수세 사건이고요. 이거는 간세와 이금 이금은 예전에 교린관계에서 거둔 거고 간세는 만국공국관계에서 거둔 거야. 이게 차이점 인식 차이점이 이제 여기에서 깨닫게 된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 두문진 해관 수세 사건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뿌셈에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예전에 근현대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군요. 이렇게 보면 자 형식상 자유무역을 이제 뭐냐면 포방했으나 간세특권이 상신되었고 그 다음 교육의 관리를 간섭을 배제하고 양국민의 임의로 맡겼다. 이는 국내산을 보호와 국가재정 확보에 치면적이어서 원래 자본에 종속된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1878년 9월 부산에 조선상인들이 대규모 대상화 해관을 설치했고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물품도 지금도 그렇지만 바다로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이제 세관을 세관을 건넌고 해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설치했으나 일본 상의 행위도 세관이 실패했다. 요태의 세관은 주로 이금을 걸었어. 그래서 이걸 부산 두문지 수세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세가 없어지면서 자국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도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개정된 조율통상조약 여기에서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고 그다음에 또 체육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조율통상조약을 맺고 나서 그러니까 용어로는 조율무역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맺고 나서 우리 한국정부가 이거 개선해야 되려고 요구를 했어. 나중에 안 거죠. 그래서 무관세를 간세로 그다음에 아까 무제한 유출을 제한유출로 하는데 일부러 안 들어줬죠. 그런데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내용 영향 조총산민수정국 육장정 등 여기에 영향을 받고 특히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체육대원 있었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들어준 거죠. 그래서 개항장의 양국의 자연유출을 규제하죠. 천재지변시 비상시 일본에게 사전통보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반공용으로 원인이 됐는데 왜냐하면 한 달 전에 통보를 했는데 통보가 안 됐다. 한 달 전에 그래서 기한 문제 가지고 일어난 게 반공용이고요. 그다음에 간세권을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간세자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협정간세죠. 우리가 멋대로 간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본 측과 협정을 맺고 간세를 해야 돼. 그 대신에 이금 같은 비간세를 폐지하죠. 내지간세권이란 뭐냐면 이금이야. 통행세 같은 걸 폐지로 공식화시켰다. 비간세라는 건 간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간세 준하는 간세 역할을 하는 것을 비간세라고요. 이금도 간세는 아니지만 간세 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세권과 이런 무제한 유출 규제 같은 것들을 조선 측에 주고 대신에 얻어온 것이 얘네들이 요구했던 체육대우죠. 결국엔 체육대우를 했다. 그래서 조미통상조약에 있는 것들을 영향을 받고 체육을 했고 체육대우를 받고 나서 조총산민수용 무역장정에 있는 내지통상권 내용이 그대로 체육대우에 따라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상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내지통상권 얻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있는 조율통상조약과 그 위에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을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해남교과서 들어가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조선정부는 강화도 조약이라는 일본의 근대적 외교관계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정통적 교린 외교관계를 생각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여기 있죠. 조약의 조문협회 옛 우호관계를 다시 닦아라는 조약을 넣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받아들인 건데 조약체결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됐다. 그다음에 곧 이어서 통상문제를 다룰 조율수 조교 부륵과 조일무육 규칙을 체결로 조약의 불평등성을 명백해졌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해양진양권 그다음에 영사재판권 무관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율통상 조약 때 개정된 조율통상 조약 때 합정간세를 맺었지만 이게 독립국가 당연히 관세자주권을 부정하잖아. 꼭 보면 일본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뭐요? 일본과 합의를 해야 돼. 이건 나중에 조미수호통상 조약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완전하게 관세자주권을 인정한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좀 보시면 하겠지만 체육대우든 영사재판권이든 그다음에 협정간세든 우리와 일본이 각각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냐면 평등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불평등하냐면 일본은 있는데 우리가 없다는 거야. 그게 이게 뭐냐면 한쪽만 있는 거야. 한쪽만. 권한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교적이고 편무적이라고 그냥 편무적. 그래서 지금도 보면 협정간세 많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 간세협정 됐잖아요. 이런 것도 다 협정간세인데 이거는 양쪽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평등한 거야. 근데 한쪽만 적용하고 이건 편무적이야. 그기 때문에 불평등한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영사재판권 있어요. 영사재판권. 치외법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볼게요. 이거는 세계사도 연관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치외법권은 외국인들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받지 않는 권리로 그리고 보통 국제법상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같이 채택하는데 속지주의는 다 똑같아. 어디에 가든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 외국인들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돼.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마법을 따르지 않고 일반 외교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 민들이 자국의 법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속지주의가 적용, 속인주의가 적용되죠. 그러면서 영사가 재판을 행사하는 것이 영사재판권 또 치 법권이라고 하죠. 그걸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받지 않는 권리로서 형사, 민사재판권의 면제, 가세의 면제, 증인으로서의 소아로스 면제 등이 있다. 영사재판권은 치외법권 중에 재판권 면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각국이 자국 내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간할권을 가진다는 근대국가 주권 개념과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속인주의와 배치되는 속지주의와 배치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구 열광들은 자신의 침략을 영사재판권으로 이뤘다.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용한 거야. 중국 갈 때나 침략 갈 때나 베트남 침략할 때 원래 이 영사재판권은 국제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영사재판권은 원래는 오스만트루크가 줬던 거야. 오스만트루크가 강대국 때 강대국일 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래래래로 오면서 그러니까 오스만트루크 같은 경우는 티마루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종교별로 공동체별로 자유권을 줬잖아.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처벌해라. 처리해라. 영사재판권 같은 의미를 준 거야. 권한하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악용한 거죠. 악용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근대학 개혁하면서 오스만트루크가 근대학 개혁하면서 이런 영사재판권을 없애기 했는데 이미 때가 늦었죠. 이미.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강화도 조회화 특렬 당시에 조선과 일본 측의 대표의 대화 내용을 탐구활동을 토론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도 좀 괜찮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배가 작년에 조선의 바다에 지나갔다가 초진인의 폭역을 받았는데 이웃나라에 할 수 있는가 했겠죠. 그래서 이걸 우려사건이라고 하죠. 그때 구도당한 사람이 강화도 조약할 때 참가했고 여기 우리 측에서 신현이라는 사람이 참가했어. 무관 가문 출신인데요. 하여튼 처음부터 아무 말 없이 곧바로 방어고역을 도왔으니 우리가 자의 차원에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군사들이 폭을 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때 그전에 너네들 영종진 영종진은 오늘날 영종도 있죠. 오늘 지금 공항에 있는데 국제공항에 거기에 불태우고 우위까지 약탈한 것은 이웃나라한테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나라가 왕종으로 유신됐다는 건 이거는 메이전 유신 얘기인데 아니면 외교문설 그동안 받아주지 않으니 무엇인가. 이거 석의 사건이죠. 석의 디귿은 들어간 말이에요. 너희들 보니까 문서로 너희나라를 항제국을 표현하는 등 두 나라의 정통적인 외교 형식이 맞지 않다. 도장도 맞지 않고 대마도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뭘 직접 전달하고 하냐. 이렇게 아직까지 애들은 교린관계로 인식한 거야. 재작년에 우리나라의 군인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반대히 조선을 정보를 하자. 그래서 이걸 정학론이라고 하죠. 정학론자들이 쫓겨났지만 그래서 조선구가 우울을 위해서 군사백성을 달랬다. 실제적으로 전환으로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힘이 없었죠. 청나라가 간서를 불려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환 논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대표적인 반란이 나중에 하겠지만 서남전쟁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반란이고 조선도 자주의 나라이고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국제적 관리에 따라 조약초안을 만들었다.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평등한 관계 아니냐. 이렇게 했던 거고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개항을 해서 통상하자는 이러한 중단인은 우리 정부가 하더라도 즉시 승인하기 어렵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이항선이 와서 통상 요구를 하면 항상 내세웠던 논리가 뭐예요? 우리는 중국의 속고기 때문에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논리잖아요. 물론 핑계예요. 하고 싶어는 했겠지. 그런데 핑계는 한국고 그러니까 요거도 그 당시 중국의 속국 당시 속국이라 좀 먹방을 했는데 강화도장은 우리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했잖아. 그런데 그전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였죠.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조선 측 대표의 마지막 말을 참고해서 일본 측 대표가 미흔 같은 말을 유도한 것이 무엇인지 짝과 토론해보지 아니겠죠. 조선은 자주 나라이고 우리가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고려해서 말을 한 거죠. 조선 정부가 청의 승인의 핑계로 조약직을 미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렇게 이어서 올뜨면서 그 소리 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선의 침략을 용의하는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은 약간 깊죠. 이 내용. 그래서 미음을 요구의 유도에 맞춰서 고려해서 써라.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들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교과서 읽어보면 내용이 상당히 깊은 게 있어. 어린이 수준 어린이란다. 학생들 수준에서 약간 벗어나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내용들 오면 대충 얼버버리고 넘어가는데 인공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넘어나서 세계 각국과 강화도 조약 이후에 사각 열강 간에 조약들 있죠. 여러 조약들이 맺어졌는데 이 조약들 내용이 좀 약간 내용이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뒤에 제 보충자료 가지고 약간 얘기하면서 얘기할게요. 조미수호통상조약 같은 것들 보는데 청은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수교를 주선했다. 청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수교를 할 때 보안국 도움을 많이 줬어요. 중재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한 거고 그다음에 이 수교를 통해서 뭘 확인을 받으려고 했느냐 세계 각국부터 그 당시 청의 종주권을 받으려고 했죠. 청의 종주권 그래서 각국에서 청의 종주권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뭐냐면 속방 조관이라고 하죠. 속방 조관 이걸 문서상으로 남기려고 했어. 그래서 청은 조선은 청의 소굽이다. 그래서 이거 둘러싸고 후에 뒤에 얘기했지만 미국하고도 또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 관련돼서 속방 조관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시험물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했고 이게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청의 종주권을 인정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미국하고 처음은 수교를 했는데 그때 보면 일본의 수신사원 김홍지 가져온 조선책략 조선책략은 유명한 책이죠. 항주영이 쓴 책인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조선이 러시아의 남한을 전제하기 위해서 친중국 결본 영미국 해라. 우호관계를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조선에 큰 영향을 미쳐요. 크게 보면 뭐냐면 위전척사운동을 격화시키죠. 뒤에 나오죠. 개하 반대 운동을 배경이 되고 두 번째는 미국과 수교를 하는 배경이 되죠. 조미수호 통상 조약 그 다음 세 번째는 개하 정책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조선책략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할 거예요.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조선책략은 양반 유생제 반발 불리 켰다. 대표적인 게 영남 만이소인데 그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고요. 고정과 정보관료는 미국과 수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특히 이용장 같은 사람도 미국과 수교를 권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사양제국주의 국가 중에 그래도 미국이 마음에 들었어. 왜냐하면 미국은 영토 욕심이 없다는 거야. 영토. 그래서 주로 얘네들이 관심 있는 경제적인 부분만 관심 경제 무역.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영토 욕심이 없는 거는 물론 미국도 전총기지로서는 필리핀이나 감이나 이런 데를 신민지로 만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신민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죠. 미국의 그 땅덩어리에 천연자원도 많이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원도 풍부해. 미국 입장일 때는 굳이 병력을 파악해서 거기 점령을 해갖고 통치비용 많이 비용 많이 써가면서 통치할 필요 없었던 거야. 그래서 미국 입장일 때는 직접 통치보다는 경제 무역 쪽으로 이득을 챙기는데 뭐냐면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볼 때는 상당히 그게 좋게 보인 거야. 그래서 서구 열방 가운데 최초는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되었다. 1882년에 맺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조미수호통상조약에 관련된 내용이 이게 뭐 뭐야 별로 없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뒤에 있어. 이렇게 볼게요. 앞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 나와있어.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조미수호통상조약은 강화도조약과 달리 간세부과 이게 이제 간세부과이겠죠. 강화도조약은 없죠. 무관세죠. 그런데 주의할 것 이 간세도 그냥 간세가 아니라 협정간세 미국과 논의해서 맺는 거죠. 그래서 간세자조건이 좀 제약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다음에 강화도조약과 달리 양국 수출 금지가 있죠. 방공용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래서 또 있고 다른 나라 분쟁이 발생할 때 미국이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중조중조항이 있다. 그래서 이 거중조중조항을 우리 측에서 집어넣은 건 아니고 뒤에 이게 좀 이용장이 요구를 했던 거야. 이용장이 입장올 때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미국이 믿음만 국가다. 그래서 미국을 끊어들어서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거중조중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통해서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한 청해의 유도가 반영된 거야. 이 거중조중은.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거 해석을 문제를 불렀다고 나중에 이제 한국 조선정부하고 대한제국하고 미국 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죠. 이게 이제 나중에 1905년에 우리가 이제 의사조약을 맺잖아요. 의사조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의사 늑약 맺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한테 요청했어. 우리 좀 도와달라. 신서 보내면서. 그 당시 대통령이 시오드로 노즈베트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 시오드로 노즈베트 대통령이 뒤에 있지만 좀 약간 친할파예요. 일본하고 친했고. 이 사람이 첫째 제국주의자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해 뭐냐. 주목 한 번 남이 쳐도는데 주목 한 번 날리지 못한다는 필요없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거중조정을 가지고 공수동맹이라고 해석을 했어. 우리가 동맹을 맺은 거 아니냐. 근데 미국 측에서는 무슨 공수동맹이냐. 그냥 외교적인 의뢰의 외교적으로 의뢰적인 수사다.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있죠. 결국에는 이제 하여튼 의견 차이가 있다. 이런 거죠. 거중조정이라는 조항이 있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조민수호통상조약이 평등한 조약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좀 불평등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영사재판권하고 최혁대호 그대로 인정하는 불평등 조약인데 여기 최혁대호의 권한이 있죠. 한나라가 재산국가 부여한 가장 유리한 혜택을 자동으로 조약상도로 부여한 것을 말한다. 이걸 하는 거. 최혁대호는 다 아시죠? 하여튼 이 최혁대호를 인정해줬다는 거야. 이게 이제 조민수호통상조약 때 처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앞에 강화도조약은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1번의 요청에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민수호통상조약. 근데 이 조민수호통상조약이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뭐와 나왔냐. 아까 처음에 속방조간에 관련돼서 뭐냐면 나왔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깊게 볼표했어요. 이게 내용이 좀 적어가지고 이걸 따로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민수호통상 볼게요. 이거 제 자료에서 좀 따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열간과 처구 매진통상조약인데 이때 이제 조민수호통상조약 초안을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 작성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탱징에서 작성했어. 그때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김홍진이나 어윤준 같은 탱징에서 작성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잠깐 누구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 이름이.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사전 때문에 왔어.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탱징에 가서 그 당시 미국의 대표 슐버트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하고 이제 와가지고 중재를 해가지고 이용장이 조약을 체결한 거야. 그래서 조약 초안이 대부분 이용장이 작성한 거야. 우리나라 미국 간의 협정 내용인데 일본이 중국이 와가지고 초안을 작성을 한 거야. 근데 초안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려고 하니까 어 이게 뭐야 좀 그렇죠. 형식이 안 맞죠. 여기에서 찍으면 좀 그렇잖아. 워싱턴도 아니고 우리나라 영토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여기 이제 인천 제물포에 가가지고 도장을 찍은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국기를 걸어놓았죠. 그래서 미국 국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급히 국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태극기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근데 태극기 사용한 건 설에 대해서 도미수호통상조약 때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제3차 수신사를 갈 때 이제 들고 다녔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닌가. 그래서 청나마가 왜 미국에 이제 견제하는 목적도 있고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의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으로 할 때 미국을 끌어져서 뭔가 이제 세력군형을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겠죠.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한국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앞에서 이제 보면 전문 14조 돼 있고 서로 돕고 거중조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두통을 표시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한열 간에 이제 뭐냐면 좀 아 다른 식으로 해석했는데 조선은 이걸 동맹조약으로 해서 동맹조약으로 공수동맹 군사동맹 해석했고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니까 고정은 이 조약이 이거에서 미국의 도움을 간절히 요치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건 외교적인 우위포시다. 수사에 불가하다. 그래서 매면당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국에 대한 체육대움을 인정하되 타국에 대한 우대가 협약에 의한 것이라면 미국과도 협약에 대한 우대할 수 있다. 체육대웨어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치외복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지 땅을 빌리다는 뜻이야. 이게 조개야. 조개. 그래서 아 조개가 아니라 잠깐만요. 네 그 이제 땅을 빌릴 수 있는 조개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조개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국제법상은 조선영투예요. 국제법상은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땅을 돈을 주고 빌리면서 그 안에는 경찰권이나 행정권 사법권을 자유있게 할 수 있는 영역이야. 이게 이제 조개의 개념이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미국이 또 잘하는 게 아편을 언급한다. 미국은 예전부터 아편을 언급을 했어요. 영국하고 좀 달라. 나중에 이제 아편전쟁이 얘기할 텐데 영국은 어떻게든 아편을 통해서 미득을 챙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에요. 미국은 반대했던 입장이에요. 이게 자 이제 뭐냐면 영사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런 내용이 있고 거기에 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조약의 미진한 부분을 5년 뒤에 다시 의정하되 통사에 관한 상상한 장정은 만국공법에 통내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화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간세자료구가 고유의 간세 거주의 조선 영토 인정 조선의 법제기관이 완비한 대로 철폐한다는 전제를 치해복권을 잔전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 때는 불평등한 요소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올 때는 앞에 맺어진 강화도 조약보다는 좀 더 평등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이걸 알선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건데 이 알선을 했는데 속방 조회를 단체했다고 하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속방 조간을 이제 봐야 돼요. 속방 조간 속방 조회하고 속방 조간은 다른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좀 의미가 달라. 약간 미세하게 다른데 속방 조간은 청나라가 조선하고 이제 중재를 해줄 때 항상 그 중재될 거로 이제 상대국에게 요구를 했던 게 뭐냐면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 이걸 이제 조약의 명문화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속방 조간이야. 속방 조간. 그래서 이제 대부분 나라들은 청나라 요청해 그냥 뭐냐면 받아줬어. 그런데 미국은 안 받아줬죠. 이거는 안 된다. 조선은 동일국인데 무슨 이름 말이냐. 이건 국제법상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야. 결국에는 이제 미국하고 조선과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미국 간에 옥신닥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했냐면 그러면 조약상으로 이렇게 넣지 말고 이걸 만료해달라. 그게 뭐냐면 속방 조회예요. 속방 조회. 그래서 만료 외교조 관리를 할 때 그걸 이제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 이제 뭐 편지를 하든지. 그래서 조약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구두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그 정도면 괜찮다 해서 받아들였어요. 자 그렇지만 속방 조관이 안 된다는 게 어디예요. 구두도만 하고 명시를 안 해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갔던 거죠. 속방 조관 사비를 둘러싼 청가 미국의 대부분 조선은 미국과의 어떤 대등한 입장에서 조미통상조약을 예측이라고 하면서 국제법상 자주국인을 공인받으려고 했다. 조선을. 그래서 이제 어 잠깐만 조선은 미국과의 대등한 입장에서 조미조약을 체결하면서 국제법상 자주국을 공인받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홍장은 끝까지 조미 조약안에 속방을 명문할 걸 주장했다. 이걸 속방 조관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 정권대에서 슈베트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조미소통상조약 때 그 뭐냐면 주도를 했던 사람인데 이 속방 조관을 삭제를 고집하면서 미국 조약의 체결 구속이 결렬위기를 직면했지만 그 당시 양국은 일부 양국 그래서 앞에서 구두로 하겠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속방 조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원 조선에 대한 속방 조회를 간철로 했다는 게 뭐냐면 무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했고 그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조약체결 조선국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별도 조회문 그래서 신서에서 속방국을 명문하기로 했다. 이거는 아직까지 뭐냐면 앞에 조약과 달리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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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나왔고요. 이게 제가 기출문제 분석자들이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 결과 청원 조선에 대한 속방을 잠깐만요. 청원 조선에 대한 이거 왜 안 돼? 청원 조선에 대한 속방국 정치의 패배로 미국은 대조선 독립국 정책의 승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조미 통상조약 역사적인 의미에 걸고 크다고 알 수 없다. 크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중 부어졌어.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좀 보면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미국에서 초대공사를 파견했죠.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공사를 파견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는. 보통 일본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이 뭐냐면 공사를 파견했는데 미국은 다른 서양 열각들은 공사보단 대리공사를 파견했거든요. 격이 좀 낮은 거야. 북경에 공사가 있고 그 밑에 대변인으로서 대리공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공사를 파견한 거야. 오늘날 대상을 파견한 거야. 우리나라를 동등하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일 때는 되게 고맙죠. 그래갖고 조선정부도 보빙사를 파견했죠. 보빙사. 은혜 갚는다. 너희들이 공사를 파견했으니까 은혜를 갚아주겠다. 해갖고 보빙사를 파견했고 보빙사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박정양을 최초로 미국에 공사를 파견했죠. 우리도 다른 나라에 공사를 파견했죠. 물론 박정양이 공사 파견한 곳에서 성나라가 반대가 심했어. 너네들이 따로 공사 파견할 필요 있냐. 우리 공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냐. 그래갖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놓고는 거울에 공사 파견은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공사가 미국 대상을 미국 정부를 직접 상대할 수 없고 항상 누굴 중국 공사가 옆에서 같이 가라. 그리고 자리를 앉을 때 미국 측이 있으면 항상 순서가 있잖아. 중국 공사가 첫 번째 앉고 그다음에 너네들이 두 번째 앉아라. 이렇게 했는데 박정양이 이런 조선정부하고 청나라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혼자 갔죠. 미국 정부 상대하니까 나중에 청나라한테 항의가 들어와. 그러니까 박정양이 소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왔는데 하여튼 최초의 공사관으로서 박정양이 파견됐고요. 그때 공사관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유한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죠? 유한영이 그 당시 영어를 대기 잘 써. 그 이유가 뭐냐면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웠고 또 미국 생활 통해서 공사 직원으로 공사관은 아니지만 공사 직원으로 가서 영어를 또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의외로 일본어를 못했다고 그래요. 유한영이 하여튼 영어는 잘하고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미국하고 조미수호통상조합을 맺고요. 그 후에도 여러 나라들이 뭐냐면 조합을 맺죠. 영국 독일 러시아 이렇게 맺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쭉 보시면 각국의 조약들 있죠.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계기로 해서 조용통상 조로 조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통상조약을 맺을 때 누가 도와주느냐 앞에서 얘기했지만 청나라가 도와줬죠. 청나라가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가 꺼렸기 때문에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직접 수기로 하죠. 이건 좀 다른데 독자적인 수교는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도 독자적인 수교를 했는데 러시아는 여기죠. 이건 독자적인 수교야. 나머지 조미 조용 조부는 청나라가 끼었던 거고 이게 좀 눈여행하기 조로 수호통상조약을 낼 때 멜란드오프가 주소를 냈어요.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은 원래 청나라 고문으로 왔는데 청나라가 신했던 러시아와 수호통상조약을 주선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있고 조용통상조약 내용 안에 내지통상권 폐지 내용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조불수호통상조약인데 이게 보시면 미국 프랑스가 제일 늦었잖아요. 그건 천주교 포교 인정 문제 때문에 프랑스는 천주교 문제를 심리정책에 반영하려고 했죠. 국제정책에. 그러니까 예전에 프랑스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천주교 인정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주교의 포교의 권리를 주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선정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때 청나라 말을 듣고 수교를 인정을 해줬더니 문제가 없다. 결국에는 조불수호통상조약 때 천주교의 포교를 전제를 해서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해서 늦어졌어. 이 부분이. 하여튼 이렇게 했고 하지만 병인양을 거꾸던 프랑스와 천주교 공인을 길러싸인 갈등으로 다른 나라보다 늦은 1886년에 가서 수교했다. 이로써 조선은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나 청가의 사대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인 사항에 처했다. 이는 이중적 사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교준이라는 사람이 양절체제론이라고 하죠. 양절체제론. 그래서 유교준이 보기에 그 당시 사항 청일전쟁 이전의 사항이요. 청일전쟁 이전까지 개항해서 청일전쟁까지 그 사항은 청나라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뭐야 조선의 관계는 청나라가 상국이죠. 사대관계야. 그런데 앞에서 사항 열강들과 조선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평등한 관계죠. 이건 만민공법의 관계야. 청일전쟁 전까지 이런 사대관계하고 만민공법의 관계가 이중적인 외교관계. 이건 유교준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절체제의 논의라고 했어요. 양절체제. 그래서 그 내용은 기억을 해두시고 아마 양절체제 관련된 용어도 시험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와 만국공법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청을 서구의 친탈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해주는 후원자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런 관계 양절체제는 현실적으로 병조력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양절체제가 약간 변질된 게 뭐냐면 청나라인데 청나라가 우리하고 사대관계를 맺었잖아요. 청나라는 속국이라고 생각했고 청나라는 그런데 예전에는 자주해 나가기 때문에 말이 속국이지 말이 사대관계이지 노터치했어요. 그래서 병나라보다 청나라가 더 간섭이 적었거든요. 우리가 청나라 보면 우리나라 삼전도 가갖고 그 당시 인조가 머리 숙이고 그것만 보니까 청나라가 조선에 간섭질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측정한 모습든 삼정대 구역을 부각시켜서 얘기한 거고 청나라는 그 당시 중국을 지배하고 나서 중국 지배에 심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그냥 내버려 줬어. 자기들한테 개기지 않는 군사적으로 우리 자기를 치겠다 군사적으로 무기를 만들고 그런 것들 아니면 폭력적으로 그냥 내버려 든 거야. 그래서 명나라부터 간섭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나중에 변실되죠. 이모 군란 이후부터 조선에 대한 간섭이 너무 많으니까 조선이 그 당시 처음에 청나라의 보호를 바라놓고 뭔가 해보겠다는 민씨나 고종의 생각도 확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청나라 견제하기에 누굴 끌어들려고 미국과 러시아를 끌어들려고 했잖아요. 그런 관계 그게 나중에 있는데 그건 얘기하고요. 하여튼 청완전쟁 전까지 이런 이중적인 외교관계가 있었다. 이걸 보통 양절체지로 이라고 흔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했고 개화정책을 넘어가기 전에 금성 미래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끝나겠습니다. 제가 인증번호 앞에 얘기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금성 미래엔 그 다음에 뿌잇뿐 뿌잉 관련된 내용 동화 관련된 내용 또 차례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는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